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렇게 두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공동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지속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우크라 재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서 경제, 에너지, 교통 분야 등도 논의를 했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또 인도주의적 물품 역시 신속히 지원하겠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태까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주로 인도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양국 정상께서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이름 한해 안보, 인도적 지원, 재건 사업 이렇게 입체적인 포괄적인 협력 계획을 합의하셨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약 1시간 50분간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의 협력 사항, 그리고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사항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윤 대통령의 올해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가겠다,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살상 무기 지원을 전자로 했거든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 폭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러시아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우리 군용기가 군수물자를 싣고 키우공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굳이 비살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살상 효과가 큰 그런 무기는 아니더라도 꼭 비살상 물자만 제공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 이번에 폴란드에서 저희가 새로 무기 수출을 합의도 했는데, 그기에 일부 부품이나 물자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것을 아마 허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4월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보면 향후 전환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또 학살, 이런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이 있다면 이런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해 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는데요. 힘에 의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그런 원칙에 반대하겠다. 기본 원칙 속에서 만약에 대량 학살의 가능성까지 생긴다면 대량 임명 손상이죠. 그러면 무기 지원도 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의 정상회담은 두 번째입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도 두 정상이 만난 바 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 인도주의적 물품들을 지원했거든요. 또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올해는 인도주의적 물품을 더 신속히 지원을 하겠다 또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또 협의가 있었을까요? 네,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겠는데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군수물자라도 비살상이라면 아까 지뢰 탐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이번에도 합의문 내용에 그걸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더 제공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도 지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1억 달러를 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1억 5천만 달러로 올릴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 그리고 1억 달러 EDCF가 이미 지난 정상회담에 합의가 됐었거든요. 네, 대외경제협력기금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상 지원인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을 합의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폴란드를 포함한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문제입니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 교육기관 재건 협력, 장학 프로그램까지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재건 과정에서도 많은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번 발표에서 좀 보여요? 네, 장학금 같은 것은 지금 당장 시행을 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한국의 그런 삼각 협력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폴란드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접경한 국가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역사적 관계가 깊고 지금 우크라이나 남미 100만 이상이 지금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게이트웨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폴란드에서 우리 한국 기업 11개가 참여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기업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그기에 보면 단순히 부서진 인프라를 재건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스마트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첨단형 재건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 또 참여하겠다 말씀하셨고 그기에 대통령실의 얘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얘기한 200억 달러 사업 외에도 우리 민간 기업들이 본인들이 투자해서 그게 보면 SMR 소형 원자로도 있고 또 디지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320억 달러 정도 지금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아마 60조 정도의 아마 그런 경제적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시 상황 중 방문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선점하기 위한 계기를 위한 관측이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네, 꼭 선점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멀리 떨어진, 유럽이 주로 재건에 많이 참여할 텐데 한국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한국도 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세계 또는 유럽 국가들에게 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발언에서 자유와 연대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키오를 전격 방문한 것이 다른 나라에 보내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빌리우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셨습니다. 작년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상 중에 아마 연 두 회를 나토 정상회담에 처음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한국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외에도 나토와 연계하는, 인도태평양이 유럽과 연계하는 통합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고 아마 이번 우크라이나 정상 방문도 나토에게 우리도 나토와 같은 안보, 외교 안보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참석하신 것도 주요한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정부가 이제 이때까지는 저희 외교에서 보면 좀 강대국들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외교적 모호성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번 정부는 이때까지 한국 외교의 그런 외교적 모호성이 조금 잘못된 시그널을 줌으로써 우리가 생각지 않은 좀 부정적 효과도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이번 정부는 외교적 명확성을 좀 분명히 하는 그래서 아마 이번 공동선언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자유연대를 공고히 하는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국이 그런 서방 나토와 이제 쿼드 오커스 이제 전부 그런 큰 통합적인 틀 속에서 한국이 그런 국제연대 또 글로벌 중치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좀 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와 연대라는 외교적 기치를 보여준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문을 러시아는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제가 뭐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지금 러시아 신문을 찾고 있는데요. 지난번 3월에 키시다 총리가 부차를 방문했었을 때는 사실은 비난 성명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난 성명이 없었거든요. 이제 아마 외교부나 크렘블린에서 아마 조금 경고성의 성명은 나올 것 같습니다. 공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일본 키시다 총리 방문 때보다는 그렇게 러시아의 좀 부정적 반응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러시아 정부에게 조금 비공식적이라도 이런 방문 내용이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 5개월에 다 돼갑니다만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요. 앞으로 전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시를 탈환한 이후로는 지금 8개월간 전선이 고착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쪽이 지금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요. 이제 6월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기대한 만큼은 대반격의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소방도 이제 무기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이 집속탄 사실은 국체적으로 이제 사용이 금지해야 된다는 협약이 있는 이제 그런 무기까지 지원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요. 지금 이제 당장은 전황의 큰 변화보다는 이런 좀 소모적이고 전선 고착이 조금 더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 발표, 공동 발표까지 그 내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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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